오늘은 브이로그 편집을 위한 핸드폰 영상을 불러오고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 아마 영상들을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핸드폰에서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이폰의 경우는 에어드랍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어드랍으로 여러분들의 맥북이나 아이맥으로 영상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SD카드를 끼워서 그 SD카드에서 바로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핸드폰에 있던 영상들을 파일을 옮겨서 이쪽 맥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영상 파일을 이제 파이널컷 프로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컷 프로로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임포트라는 기능을 씁니다. 임포트라는 기능에서 이 미디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 파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 폴더를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이 폴더를 이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셀렉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비어있는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임포트 미디어를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 또 다른 영상 클립을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여러분들이 파인더라고 하는 여기 영역에서 그냥 이 영상 파일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쭉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에 임포트에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혹은 이 폴더 전체를 그냥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파일을 가져왔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벤트 폴더 안에 이렇게 언타이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서울역 브이로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파일들을 이제 이 프로젝트 안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영상 파일을 클립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쪽의 메뉴에 보시면 네 이 커넥트 스토리라인으로 끼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삽입하는 인서트 그리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는 어펜드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덮어쓰기라는 오버라이트 기능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영상 파일을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 배열을 보시면 이제 Q, W, E, D 라고 하는 그 키가 있을 거예요. 나란하게 붙어 있는데 이 Q가 이제 끼워 넣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클립을 선택하고요. Q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이렇게 오버레이가 돼서 이렇게 가층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 상단에 있는 것부터 먼저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부터 먼저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이 딜리트키 백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선택을 해 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클립의 뒷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어펜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영상이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 2를 눌려 보겠습니다. 자 혹시 단축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 입력 모드에서 영어 입력 모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가 들어가고 여기도 단축키 자 그리고 두 개 이상 선택해서 또 2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파일명을 순서대로 아마 또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쭉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어펜드 기능이죠.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쭉 이렇게 프로젝트 안으로 영상 파일을 손쉽게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또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기도 해요. 바로 이 어펜드 단축키 2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넣는 기능을 해서 또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어떤 영상을 넣고자 할 때 이 기능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파일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인서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기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Q와 E 기능만 좀 잘 알고 계셔도 충분히 영상을 배치하실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